저는 모든 걸 다 겪었습니다. 가루 침발부터 초코 초코 분필까지. 네, 태블릿 수업은 아직 안 해봤어요. 좀 킹받게. 맞습니다. 맞습니다. 이거예요. 되게. 하나, 둘, 셋, 넷. 하나, 둘, 셋, 넷. 둘, 셋, 셋, 넷. 둘, 셋, 넷. 둘, 셋, 넷. 제 컨셉은 수업 시간을 음악에 가운립하는 학생입니다. 아, P.R.O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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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난 P.R.O. P.R.O. 절대 민망하지 않지. P.R.O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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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또 출연자분들, 많은 분들이 저희를 위해서 더 고생을 해주시고 계시니까 그분들의 텐션이 또 저로 인해 계속 문제될 수 있도록 노력해보겠습니다. 네. 잠시만요. Vo-P.R.O. P.R.O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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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죄송해요. ffc.,6. Q.O.P.R.O. P.R.O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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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희án 매치컷 나 공부하고 있는데? 아 저거구나 공부하는 사람이 이해한 느낌 그냥 이런 느낌 액션! 액션! 와! 끝! 터마! 플레이! 75 갈게요 75 이렇게 해요 왼쪽으로 OK입니다 제 개인 촬영은 끝났는데요 많은 분들이 계셔서 긴장해서 더 못 보여지는 부분이 좀 아쉬워요 다음 촬영 때 할게요 이거 공포 씨 찍을 때 약간 애교 골프다 이런 느낌 그쵸? 뭐하고 있는? 애교 약간 귀엽게 다 함께해요 제발 멈추 여기로 메인 액션! 빠르게 여러분 어디다 떼어볼까요? 좀만 더 개구쟁이전처럼 신나게 , 바나나나나나나나나 어둡습니다 오늘 제 컨셉이 마무리를 좀 많이 하는 그런 학생이에요 이상한 일이 자꾸만 생기고 이러면 좀 엉뚱한 그런 필리핀 거 같아요 저는 평소에 사물함에 학교 다닐 때 교과서가 있었고 간식? 초콜릿? 진짜 많이 들어줬어요 왜냐면 배고프잖아요 학교에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그때마다 꺼내 먹었죠 카멜맛죠? 대기하실 때 쩝이 사워젤리 교환젤리는 약간 좀 설탕 안 묻혀진 거 좋아하고 그리고 포도맛젤리를 좋아하고 사실 다 좋아요 근데 콜라맛젤리는 별로 안 좋아하는데 있으면 먹어요 맛있게 시간차로 귀엽게 톡 떨어지고 떨어지고 맞으면서 바로 입보다 톡 떨어지고 하고 위를 쓰고 있어요 아 네네 그렇게 가볼게요 텍션 컷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네 오깁니다 아 너무 좋다 네 네 오유스 컷 아 아 액션 컷 컷 아 아 컷 아 아 맞아요 뭔가 안 놀러 압죽티도 잘 안 놀래 보컬실에서 놀라는 연기를 조금 많이 했었어요 아 아 놀라는 연기가 사실 너무 어려워서 계속 걱정했는데 그래도 감독님이 잘 알려주셔서 재밌게 해봤어요 네 그래도 감독님이 잘 알려주셔서 재밌게 해봤어요 아 아 아 수고하셨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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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늘 촬영 뭔가 처음 연기해봐서 약간 어색했던 부분이 많아서 그게 조금 많이 아쉬웠고 그래도 처음으로 했는데 좀 재밌게 잘 나온 것 같아서 그거는 줬던 것 같고 다음에 찍으면 더 자연스럽게 하고 싶은 욕심이 생겼습니다 남은 촬영대로 화이팅 안녕 안녕 둘 셋 둘 셋 셋 둘 셋 셋 액션 큐 둘 셋 제이저 죄송해요 어서 갈게요 아이 아 둘 셋 틀렸네요 네 한번 갈게요 신 거 제일 좋아해요 단 거 매운 거 있잖아요 저는 신 거 제일 좋아해요 그럼 내가 먹으려 했는데 선물을 줄게요. 선물을 줄게요. 컷! 우리 화이팅! 우리 화이팅! 어? 우리 화이팅! 컷! 컷! 저희 단체의 오늘 끝났습니다. 오늘 첫째 날 끝났다. 첫째 날 끝났습니다. 오늘 엄청 긴 하루였어요. 수고하셨어요. 수고하셨어요. 첫째 날 저희의 브랜드 필름 촬영이 끝이 났고요. 저의 개인 촬영은 내일 있겠지만 앞으로 혼자 개인 촬영인 다음은 도아 씨 열심히 응원하도록 하면서 도아 씨 화이팅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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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복도 페인트 새로 친한 거거든요. 화이팅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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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 걷는 것처럼 보이게 연습하고 있습니다. 화이팅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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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상상을 하시고 손 말고 이제 제가 엔진을 보여주면 이렇게 지금 NG 나올 것 같아서 안 할게 컷 플레이백이요? 네 오케이 감사합니다 오케이입니다 이제 촬영이 다 끝났는데요 그냥 걷는 거 아니고 뭔가 타면서 걷는 것처럼 하는 것도 되게 재밌었고 표정을 할 때 상상을 하면서 하는 게 뭔가 몰입을 하면서 하니까 재밌었고 뭔가 오케이 이게 나왔을 때 와 듣다 잘했다 이런 생각이 드니까 되게 재밌었어요 내일 촬영도 파이팅하고 열심히 찍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잘 부탁드립니다 파이팅 잘 부탁드립니다 파이팅 잘 부탁드립니다 다른 때? 괜찮아요 액션 좋습니다 컷 액션 화장실에서 제가 혼자서 눈치 안 보고 셀카 찍고 예쁜 척하고 그런 걸 찍었는데 거울 안에서 미래에 제가 갑자기 보이는 그런 컨셉입니다 막 해보니까 재밌는 것 같아요 잘 부탁드립니다 많이 연기를 하느라 약간 좀 어렵기도 하고 긴장하기도 했는데 너무 재밌었어요 저의 첫 연기 영상 재밌었어요 다음에는 좀 더 잘할 수 있게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변신 무대를 할 것처럼 이렇게 반짝반짝한 옷이랑 화장을 했습니다 거울 속에 제가 미래의 모습이 보이는 그런 장면을 찍는데 헬리포타 헬리가 거울 보는데 그 거울 속에서 엄마 아빠가 보이고 없는 사람이 보이는 그런 약간은 너무 밝게 하다가 지금은 좀 클하게 해야 되니까 약간 좀 몰입이 살짝 안 되는 느낌이에요 마음을 좀 바꿔야 되는데 지금은 데뷔하고 5년 된 저라고 생각하면서 클하게 해야 되는데 아직 데뷔도 안 했는데 데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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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둘 탁 저는 이거 오케이 한 번만 한 번만 한 번만 알겠습니다 하나 둘 탁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많이 긴장했는데 무사히 끝나서 다행입니다 남은 촬영도 잘해보겠습니다 파이팅 파이팅 액션 둘 셋 컷 신경을 하는 게 없나요? 네 맞아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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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맞아요 윤아님 이거 저희가 생각하는 액션이 완전 맞고요 아 그래요? 네 조금만 피드백 주실까요? 뮤비 찍는 것도 연기하고 싶다고 그랬는데 지난날에 내가 왜 그랬을까 받을 때는 두 손을 잡는데 뒤로 넘길 때는 한 손으로 이렇게 오른손으로 넘길 거예요 네 제가 공이 무서워요 공이 무서운 게 피구를 못 하고 구기 종목을 할 줄은 몰라요 제가 그나마 배구? 그나마 배구 하는 건 좀 할 줄 아는데 공을 무서워하고 공을 잘 못 잡아요 큰일 났다 큰일 났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감사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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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농구.. 농구공 끝! 네 팬 분들을 위해서 네? 야 나만 따라와 나랑 떡볶이 먹으러 가자 농구해서 지는 사람이 떡볶이 사는 거야 가자 뭐야 안 오고 빨리 와 온 affinity nên 도와줬고 너 네 오케이 고개 다른 버전으로 한 번 더 한 번 더 하고 싶으세요? 고개 못 들어가지고 이렇게 또 나은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. 진짜 모르겠다. 진짜 어렵다. 아 너무 어렵다. 그냥 춤 50번 추는 게 나을 정도죠. 역시 사람은 잘하는 걸 해야 돼요. 아뇨, 못하는 것도 해봐야죠. 믿기지 않겠지만 저 연극부였었거든요, 중학교 때. 그 연극부 대회에서 길거리 캐스팅 당해서 처음 연습생을 시작했는데 그런 비하인드가 있습니다. 네, 액션. 슈퍼. 윤은 님 촬영 종료되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컷들마다 좀 아쉬운 부분들도 있긴 한데 그래도 열심히 했으니까 그만큼 또 잘 나올 거라고 생각하고 믿고 있겠습니다. 여러분들도 부디 저희의 브랜드 필름을 보고 좋아해 주셨으면 좋겠고 저희 아일리트의 그룹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아일리트의 컨셉이 무엇인지 아일리트라는 그 브랜드를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만든 영상이니까 저희 아일리트에게 더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별이 너무 예쁘지 않아요? 별이 너무 예쁘지 않아요? 되게 별이 있어. 이거 많이 움직이면 별이 없어지니까 살살. 여기 이어링. 제가 원래 평소에 이렇게 작은 거 쓰는데 이런 촬영 때만 예쁜 걸 쓸 수 있어서 되게 신나요. 반대 장면을 찍는 거예요. 미소를 약간 훈훈하게 지어주는 게 포인트예요. 로아의 콧받아 지금. 촬영장 아일랜드. 우리 아일랜드. 저희 촬영팀 아일랜드 멤버들이 먼저 10번 보일 거예요. 아이들 파이팅! 아이들 파이팅! 못 가요 파이팅! 원희 파이팅! 원희 파이팅! 원희 파이팅! 원희 파이팅! 원희야! 원희야! 둘 셋 넷 원희 파이팅! 신기해요. 네 예쁘게 나온다고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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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러분 여러분. 다 같이 하갈까요? 인사들. 하나. 네 레디. 여기! 2 3 지금까지 아이리치였습니다.,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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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끝났습니다 끝났습니다 드디어 마지막 날 촬영이에요 예쁘게 나와서 나와줘 마지막 너무 멋있게 나오지 않았어요 너무 잘 찍어주셨어요 너무 잘 찍어주셨어요 스태프분들께서 너무 잘해주셔서 힘이 완전 저희가 더 힘을 받고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수고했어요 드디어가 우리 고생 많았어요 고생했다 이게 저희의 첫 브랜드 필름이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좀 예쁜 모습으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관심 부탁드립니다 많은 사랑도요 지금까지 아이리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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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